요즘 여기저기서 빈대 때문에 난리죠. 특히 고시원은 더 빈대에 취약하지만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라 방역 구멍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서울시가 방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고시원들이 별로 달가와질 않습니다. 그 기준이 한 호실당이 아닌 거물 한 채당이거든요. 그렇다고 개인 시설에 세금을 다 퍼줄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.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방역업체 빈대 살충 시연 현장입니다. 최근 고시원을 중심으로 방역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저희 쪽으로도 퇴치에 대한, 제거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서울 내 빈대 출몰 93건 중 45%인 42건이 고시원일 만큼 고시원은 빈대 발생의 주요 지점입니다. 하지만 고시원 방역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현재 서울시는 3회 기준 최대 300만 원, 회당 10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방이 아닌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.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이라고 설명합니다.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입이 많은 고시원에 방역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외국인 근로자들,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들어와서 취업하기 전까지는 가장 저렴한 데 묵어요. 그게 고시원입니다. 고시원이.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...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고시원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허가 되는 금액들은 본인들이 뭐 좀 보다 마셔야 되죠. 방역 지원 확대를 놓고 업계와 지자체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고시원 거주자들의 빈대 공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.